혹시 저 닮은 코리아 많이 들어본 줄 알았어요? 아 형님 그러세요? 사진을 들고 왔어요. 준비해온 게 있거든요? 있어요? 네. 형님이랑 진짜 닮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수능 사진인데 형님이랑 닮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전 세계 귀신 게이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리븐 꿈나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해주는 남편이 슈기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리븐으로 진짜 저 평쾌다는 거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테스트 온 동생 바로 리븐장인 승규방님을 모쳤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송규방이라고 리븐을 주로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은 티어가 제일 높은 아이디고요. 플레이한 챔피언들 리스트가 전부 다 피지컬이 필요한 애들이네요. 국밥 챔피언이 하나도 없어. 리븐은 그거 언제부터 해오신 거죠? 아 이것도 보여드릴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시은 2, 3부터 티어는 아이디였거든요. 2때 얼랭이었고 3때 첫 패치를 봤었는데 그때는 리븐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같은 릴을 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때는 브론즈 5였습니다. 이제 뽀떼 뽀떼 이제 리븐으로 모스트를 바꾸고 나서 와 갑자기 다이아예요? 네 갑자기 다이아이를 갔어요. 이야 몇 살? 이때 몇 살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리븐을 열심히 해였어요. 도란방패를 사주고 도란방패 도란검 기준은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상대? 네. 피오라나 이를리아처럼 초반에 많이 싸움이 날 것 같으면 검도 괜찮거든요. 오르니랑은 서로 파밍할 가능성이 높아서 방패를 가서 체력 유지를 해주는 게 진짜 이 리븐 그 시키시는 느낌이 달라니까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평생 보는데 저는 원래 있는 스킬 같았어요. 원래 큐가 저렇게 나가나 싶었어. 큐를 이렇게 천천히 모아서 쓰면 처음 쓴 큐부터 쿨타임이 돌아와서 아 네 이걸 한번 쓰고 한번 다 쓰는 게 아니라 보시면서 끝에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쿨타임이 비교적 짧은 것처럼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스킬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들어와도 생각보다 빨리 돌기 때문에 일단은 스킬은 Q이 W 순으로 찍었고요. 네네. 엘리야를 엘리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기로 가버리기 우디르가 체력이 없어요. 우디르가 우디르가 역으로 따일 가능성이 야 뭐야 평캠이 이렇게 빨라? 탈런은 점을 꺾고 그럼 끼리지 않고 다시 탈런 한 대 더 저기가 마무리 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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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1호 면 와 이거 게임 터져요? 1호 면 어? 하하하 아니 이.. 아니 이게? 오 잠시만 근데 이거 도와주는데 손 한쪽 주시겠어요? 아 아 아 일단은 스킬은 Q 선마고 네 Q 선마 근데 Q 다음에 리본 유저들이 진짜 W 선마냐 이 선마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한 거 아시죠? 아 알죠 알죠 W를 선마할 때는 상대를 원컴을 낼 수 있을 때 힐 이제 한 번만 써도 되는 싸움일 때 돌을 때는 이제 W로 좀 더 넣어주는 게 좋긴 한데 만약에 좀 길어지네 싸움일 때 네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이거는 엑스더스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그래서 아 아 아 감히 1호 1호 썼으면 근데 웬만하면 2선마가 괜찮다는 거죠? 네 특히 선혈 리본 같은 경우에는 지속 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본인이 박았던 와드에 자 이건 기회야 제발 얘들아 아 이거 안 좋은데 아 우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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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루야 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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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어 어 어 무리하지마 어 그래 그래 나 라임 먹으러 갈게 무리하지마 우디르 오케이 이게 또 처음에 제가 킬을 몰아먹어서 부담감 온인가요? 예예예 아 아 릴리아 먼저 오케이 아 아 릴리아 제가 먹은 거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누가 먹었죠? 조이가 뭔가 오 오 오 오 이거는 스톤 넣고 같지 않나 아 이건 못 사네 판톤? 어 제발 오 안녕하세요 그만 더 오 오 이게 되네요 방금 보시면 무효하고채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실피로 산 게 아닌가 아 무효하고채 진짜 좋네 네 리먼한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아 선혈 포식자를 역시 첫템으로 가네요 네 선혈 포식자 아니면 자객의 발톱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은데 지속딜은 선혈 포식자가 좋고 네 폭딜은 아마 자발이 좀 낫지 않나 네 판 만드는 거로 끌어진다 오르니랑 핵심은 강화 W 평타 그거를 안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거를 그러면은 Q3타를 아껴놔야 되는 건가요? W를 아껴놨다가 오르니 평타를 치려고 할 때 W 넣고 2로 빠진다 그렇죠 그렇죠 다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와 이게 이들이 나오네요 네 이게 피가 좀 적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 저 궁 그 바람에 아 네 맞습니다 바람의 상처가 아 네 맞습니다 이른필에 이른 차렷필에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음템은 불클로 갈 것 같아요 정수약탈자를 입고도 많이 가는데 상대가 오르니라 방각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잘 컸을수록 행을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조금 사린다 말인데요? 네 이렇게 상황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템을 타고 이럴 때 포지션 잘 볼게요 지켜주면서 전멸을 아껴서 상대 딜러 한 컴에 죽일 수 있을 때 잘 써주면 잘 아껴죠 아 전멸을 암살 목적으로 꼭 이니쉬를 걸 필요는 없어요 싸움 났을 때 약간 후진입을 한다 네 그렇죠 괜찮죠 네 괜찮고 사이사 한다면 들어가지 그렇죠 스턴 넣고 정화 됐지만 마오카 나이스 이거 따라가도 괜찮지 않나? 어우 좀 세긴 하네 네 스턴 그렇지 아 깔끔해요 아 일단 끝나면 렌즈로 1,2야만 마무리 오 오 2무구 2무구 2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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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무 1무 2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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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첫 판부터 이거 너무 잘 풀리네 네 다음 템이 이제 걱정인데 태락을 음 아까도 말했지만 2판 너무 잘 커서 네 길은 이미 충분해요 카이사 원컵 낼 때는 충분하기 때문에 네네 형만 올려주면 변수가 적어진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 잠시만요 안 돼 어 에야만 어어 왜 에스모엘 오 어어 아 아 구경 어 어 오 뭐야 어 어어 샤샤샤샤샤샤샥샥샥샥 twor 잡고.. 제발.. 어우 나이스! 와 2골 슈퍼 세이브? 평타를 한 대 잘 못 쳐가지고.. 야 근데 리븐이 이렇게 사거리가 길었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다른 분 부르거든요? 어떡하죠? 핑을 한 번 찍어주고.. 차단 박아버릴까요? 많은 게 담겨있었나.. 그죠? 네.. 또 체력 체력 퍽 들었을 때는 거란류에는 체력이 붙어있어서 롱소드를 시작하는데.. 아 이것도 꿀팁이네요! 사소한데.. 이 생각 못하고 뇌 빼고 그냥 도란 세트 쌓아버릴 수 있거든요! 저도 많이 사는데.. 대신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본인 몸도 약한데 상대한테도 되게 잘 박힌다! 포션이 3개이기 때문에 나눠서 잘 포션을 쓰면 충분히.. 그러면 한.. 클레드 체력이 지금 보시면 820이거든요 수축적으로.. 저는 560이잖아요! 1렙부터 거의 2배가 매 차이가 나요! 퓨를 피하면 좋은데 목표일 것 같으면.. 와 딜이 진짜 말도 안되게 들어가는데요? 퓨를 피해 줄네.. 어? 따는 거 아닌가요? 따라 가볼 만하지 않나? 어.. 클레드도 세네요.. 퓨를.. 근데 딜이 말이 안되네요.. 네 1렙부터 지금 59를 추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거 타봤자.. 1렙 3개니까.. 트랙이 더 많죠? 어.. 이런게 있네.. 어 진짜 좋네요.. 엘리스 왔죠? 도망해주고.. 도망해주고.. 효자 무조건 뺐고.. 그렇지.. 너무 아프지 않았나?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생해주면.. 아 나이스.. 와 이거구나.. 어그로 핀콩 지었네.. 딜이 수가 처음에 문도보다 차이가 없는데.. 야.. 야 이거 퓨로 그냥 끝났네요? 스칼이? 딜이 보라 다이브를 해서 축구 잡음이 이득인데.. 장인 초대석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좋거든요.. 원래 솔랭이었으면 한번 해봤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봤나요? 네 오늘은 이거 안되기 때문에.. 3도류 조로 됐습니다.. 아 이게 첫 템을.. 이걸로 갈 건데.. 3위 템이 물건 4개라.. 괜찮습니다.. 이게.. 자기 개발도 템트리를 가는 게.. 그러니까 개발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기 개발 똑같은 템을 가려면.. 상대가 루시안이라면 물몸인데.. 상대는 클레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짜 딩탱 중에 딩탱.. 체력차 극복을 들었을 때는.. 체력이 붙어있는 걸 갈 수가 없으니까.. 선혈은.. 선혈을 못 가거든요.. 아 오히려 반대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게 체력차 극복을 들었으니까 내가 체력템에 갈 수 없어서? 네 맞아요.. 자기 개발톱을 가는데.. 체력차 극복이 있어서 상대보다 체력이 낮아서 데미지가 더 늘 들어가고.. 자기 개발 또 가서 딜이 더 들어가야죠? 지금 벌써.. 과대배 110일인데.. 이 수치가 리븐을 해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저항이나 일격으로는 절대 110일이 안 들어가거든요 체력차 극복이 진짜 데미지가 엄청 잘 박히네요 근데 저 한정된 상황에서 팽커 2명 정도면 쓸만한 것 같아요 상대가 나보다 피가 적으면? 이제 물레브를 좀 찍고.. 오우 쉣! 야!!plet도 잘 컸는데요?? 이 판도 잘 풀리네요? 네 긴장을 엄청 많이 하고 last 이건 논란이.. 이거 논란이 있을슬ỏ century 진짜.. 아 이거 안 돼요. 어디 계세요? 빼야 돼. 아 빼야 돼요? 통이 없어가지고 질련도 딱 지금 그렇네요. 질련이 바뀐 줄 알아요. 역시 해병대라 그런지. 해병대라서? 잡았지 않나? 뚝빙! 아슬아슬하네요. 네 진짜 아슬아슬한데 근데 지금 또 방금 봤는데 방금 싸움 한 번 했잖아요. 네. 싸움 한 번에 체력체크법 딜이 엄청 올랐죠. 말이 안 되네. 이거 게임 끝날 때 한 5천 박혀있겠는데요? 5천까지 간 적은 없지만 한 2천 막 3천 이렇게 간 적은 없죠. 뭉도가 바텀인데 빨리 밀고 퇴각을 한 번 보는 것도 괜찮나? 이거는 껌키고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지만 스테프리 돌면 요요할게. 좋다. 어어! 이 템트리가 중무를 이코로 가는 데 보통 중무가 나오기 전까지는 몸이 너무 약해서 오 장애기발토? 자 이거 한 더 빼줘야 됩니다. 자 위험 빼주고 위기에요 빼주고 자 목숨도 뺐어요. 네. 몬도가 네. 아니 이 타이밍 어떻게 탑을 뒤로 봐주고 있었지? 나이스. 자 이런 몬도가 탑에 왔기 때문에 2득을 볼 수밖에 없어요. 휠은 엘리스가 했지만 구조적으로 과정을 보면 리븐이 관리한 게 많다. 이거 추한가요 형님? 예. 아니야 아니야. 저도 말하면서도 이게 말이 많아. 전판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2반이 영반이다. 어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한 번 더 재미로 가줘야. 네. 이번 판은 약간 예능판이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죠? 또 순규방님이 만들어낸 템트리를 네. 오늘 직관하는 이런 시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체력차 극복이 633이에요. 신심하니까. 쏠필하게 나오나요? 상의 나오죠. 자바를 다 봐가지고 자바를 먼저 박나요? 자바를 받고 주세요. 자바를 먼저 넣었을 때 아 찍어내. 피해량 증가가 있기 때문에 피해량 증가가 있네. 네. 그러면 체력차 극복 15%에다가 적으로 15% 야 이거 뭐! 아우 이거 굉장히 야무지는데 지금 어떻게 개발했나요? 싸움이 좀 날 것 같은데 이게.. 오.. 이게.. 전력만 받고 딱 잘 된다네 플레드가 오는데 이게.. 뿜뿜.. 한 번 빼면서? 오우.. 잘 들어갔는데? 오우.. 한 번 넣어주고 오우.. 잡아주고 오! 베미즈 무시하는.. 콕딜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물관템의 위력이다 아 근데 이게.. 많이 잘 컸네요 적당히 잘 컸어야 되는데 플레드는 아마 이길 것 같아요 종류가 나와서 플레드가 멍 때리는데 건망대요? 건망대기 때문에 잡겠습니다 자발은 언제 쓸지 일단 보겠습니다 자발 없이 더 이기기 때문에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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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뭔가 질 것 같다 오늘 또 못 써주고 다음 턴 뭔가요? 쉐렐다를 갈 것 같아요 탱커들이 너무 많아서 태력적보고 이제 1300 이게 근데 확실히 추가 데미지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후방 갈수록 잘 쌓이네요 아.. 많이 잘 쌓이네 나인 믿는 게 빠르다 보는데 테러 한번 탈 만지였나? 이거 이거 잡으면 이거 대박 레전드 어?! 잠시만요 가나요 이대로? 바론x2 바론 나오면 바로 가면 되겠는데 좋았다 신발이.. 고민인데 그럼 그렇게 신발을 안 가셨네 전판도 신발 2티어는 안 뽑았나요? 뽑았죠 뽑았는데 일단 쿨가루신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신발 2티어는 언제쯤 가면 좋나요? 이게 신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 상대는 클레드잖아요 클레드면 붙어서 싸우기 때문에 신발이 있어서 많아 비슷해요 근데 이제 상대가 원걸이라던지 CC가 많은 애들이면 헤드메스 좀 빨리 갈 때도 있고 이거는 가발은 꼭 클레드 앞에 안 써도 미니언에 타고 미니언에 타버린다? 네 미니언에 타도 써지거든요 미니언에 타도 써지거든요 미니언에 타도 써지거든요 야 깔끔해요 그리고 리플에 다 입고 어? 뭐 말 꺼내려고 할 때 항상 한타가 시작되더라고요 네 이거는 클레드를 들어오는 거를 아패를 좀 지켜주는 식으로 아 이건 약간 움직이 역할 CC 넣어주면 잘못 갔다 왔고 그쵸 너무 한 번에 들어갈 필요 없고 지켜보면 됩니다 장단 한타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탐 정無愛 하운 파운드 라이트 Rem101 socioe 어 없네 괄견 오우웅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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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잠시만 흐드려봐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게 되네? 오 쉿 펜타킴 쉿 뭐야 나 이거? 클레드 채팅 치네요 뭔가 쎄다 이거죠 지금? 그쵸? 야 이거 지금 큐덴 기다렸다가 한번 싸우고 나니까 왜 1800 찍어버리 와 미쳤다 이거는 저쪽의 시선이 다 끌리네요 펜타가 저기 핑원 쪽에 타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여기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집을 타든다? 네 오이도 좋아 상둥이가 애들이 집을 끊어줘야겠죠 이러면? 안 오면? 어 왔네요 좀 빼줍시다 아예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와 딜이 진짜 근데 말이 안 되네 오 아이고 아이고 와 와 와 오 와 아 깝이 어 그래도 루시 안에 데려갔기 때문에 어 우리 팀 또 이겨서 이겨주면 오 독사 성공 이거 실드 깨는 건가요? 네 실드 깨는 건데 사실 안 가도 되거든요 이 판은? 네 이게 마지막 싸움일 것 같아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빨리 뛰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아이고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원딜 짜 서로 원딜이 짜겼어요 서로 이런 거 한 번 틀어가 볼게요 미니언에 타줘 야 미니언에 타는 게 진짜 중요하네 미니언에 타줍니다 그냥 전면이 생겨버리는 거네요? 잡고 잡고 지 뭐야 2358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체리에다 묻히면서 스턴 형 탓 실화냐 진짜 딜 까비까비까비까비 까비까비까비 자 풀 써주고 타워를 그냥 넥서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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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요 너무 잘 되네 네 질량을 한 번 보면 아 역시 압도적인 눈이 2,700 오늘 3,000 약간 됐네요 진짜 눈이 땡 오 0 보시면 그냥 큐평 큐평 큐평을 하면 큐평 큐 큐, 평,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쵸. 이게 평캔을 하면 큐, 평큐, 평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진짜 빠르네요. 큐, 평을 하고 다른 곳 이런 데나 이런 데 이렇게 땅을 찍어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초기화를 시키는 느낌인데 큐, 평큐, 평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숙달이 돼서 하도 오래 했으니까 거의 한 리브만 8년 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와... 이제는 저는 그냥 이렇게 몰 흐르듯이 되는 거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연습 못 해서 열심히 하시면 이거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별다른 비길도 없어.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오늘 낳아주신 수규방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시청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규방님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요. 유튜브에도 있고 또 어디 플랫폼에서 하고 있죠? 트위치랑 유튜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도 네, 네, 네. 많이들 찾아가주시고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면 주인의 장인이다면 저희 공식인회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 나은이? 테스트온 콘텐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깍... 흠과 함께 카페 지금 갈비세요. 와우!